학원 차 싫다 진짜 여기는 뭐라고? 응? 친구가 옆에서 제꺼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뭔가 삼천어? 삼천어? 소개해주는 중 삼천어 축제 아니 얼굴에 월공을 했는데 왜 조회수가 오냐고 그냥 우리 가족 가보면 되는 것 같아 일요일만 어디 갔어? 일요일? 일요일 집에서 아빠랑 게임했네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? 재밌는 거 그때? 응 내가 하고 있었어 삼천어를 잡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잡았죠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오빠 못했겠네 친구 얼굴을 보여줄까? 라고 생각해 얼굴 안 하실거에요? 저기요 아니 이거 나 보고폰 기능 없어 이거 체인지하는 기능 없어 그치? 아니 어쨌든 얼굴 안 하실거에요? 대답만 얼굴 안 하는데요 좋아요 좀 누를게요 아니요 아이고 못하는구나 얘 아 로그인 안됐구나 친구랑 그냥 이제 게임이 됐다 나 그게 끝 왜 하지말라 일단 안해 심심하다 저 영어학원 어디 다니게 해요? 안 알려줘요 저작권 어 저작권? 어 저작권이겠지? 오늘도 힘든 영어학원 수업을 하러 갑니다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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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